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저거 맛있어. 저거 향하고 시키는. 어유 야 많이 따. 어머어머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쭙쭙 들어. 아팠어 맛있네? 맛있네? 응 뭐야? 제가 이게 푸는데 저 때문에 맛있는데? 아, 틀릴 것 같다 형님! 어, 그렇지! 어, 국물까지! 그러지! 왜 저 소리가 안 났어? 너무 맛있는데요? 다 까드려, 주인님을 위해 오, 보라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어, 이거 라면 씹고 노리는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거 끊어, 끊어 귀여워! 맛있지? 먹어 맛있어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 누구라도 아는 맛이에요 야, 하지마 나도 먹어보자 얘 또 크립하네, 아휴, 초밥 먹으라니까 음 하키야, 하키 면이야, 머리카락이야? 면이야, 머리카락이야? 면이야, 머리카락이야? 오, 남주, 남주 이신아 멋짜라 졌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 그냥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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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뜯어가 뜯어 야, 입 진짜 크다 쟈카락 됐어 누나? 이제 먹는 건 누나 몫이야 빨리 먹어 먹어 누나 빨리 먹어 누나 빨리 먹어 이거 뭐야? 야 이거 어 괜찮아? 괜찮아? 잘 먹는다 이번엔 네 감을 믿어봐 누나 어디? 내려 내려 내려가 그렇지 가 가 가 가 갖다 대 됐어? 젓가락 빼 젓가락 빼 자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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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어 좀 더 왜 왜 왜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잘하고 있어 가 가는데 잠깐만 나 정신 잘할게 다 먹었어 야 이거 콧백이야?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야 이거 매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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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면을 먼저 먹어야 돼요 매운 거는 그래야 국물을 음 맵네 이거 몇 단계이지? 그냥 한 단계 아 이거 온다 아 이거 온다 맵네요 이게 온다 매워? 매워 매워 이거 온다 온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이 형 장훈이 형 할 수 있어 어?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 됐네 아 한이 형 귀여운 척 너무 그만 좀 아 그만 아 아 M kun